자 오늘 여기 지금 블랙스타 팀은 다 나갔고 이제 쫄비행 한번 하고 다시 올라올 거고 동풍 지금 잘 들어오고 멀리 구름 피고 있고 바람은 이륙바람은 살랑살랑 잘 불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이륙장에 저 혼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나가고 조금 더 열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으로 오지 마이네 이 쪽으로 오지 마이네 바람이 약하네 바람이 돌기전에 한번만 불어줘라 바람이 돌기전에 한편을 기지하는 것 같아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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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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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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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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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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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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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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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